아 아 오늘은 인생 좌우명이 3보 이상 mtv 3보 이상 mtv 입니다 이분들은 비오는데 무슨 청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출발! 겨울비입니다 자 이분들은 그냥 3보 이상은 mtv 에요 기저귀 떼자마자 제발 자전거를 탔구요 오늘 미끄럽죠? 그러나 휠이 좋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자 3보 이상은 mtv 로 다닙니다 저도 루피님 아직까지는 이렇게 날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루피님 루피님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루피님 오늘 왜 이리죠? 속상합니다 지금 좋아좋아좋아 바위가 미끄러울거로 예상 아이씨 아이씨 자 축축이 굽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인생은 촉촉하게 미션은 축축하게 축축이 코스에 도전하는 루피님 오 좋아요 여기는 반칙이에요 홀로 가면 반칙이에요 미션은 축축하게 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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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촉촉하신 분이에요 됐습니다 될 때까지 도전해야되는 루피님 오 도전하십니까 오 일단 성공입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훌륭부터 살려 삼가 없는데 삼갑없는데 수아 자 어 뭐야 왜 한방이야? 됐다 아 그렇지 한번 봐봐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이거 코스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체중우대 저체중우대입니다 60kg 미만이 유리해요 이쪽은 어? 보세요 체중 많이 나가면 일단 안되요 57kg 57kg 저체중이 유리한 코스입니다 저체중우대 피버 써도 되는거야? 저체중이 유리합니다 이 코스는 좋아요 아 근데 그쪽 아니죠? 쳐주는거야 그거? 고생하지마 왼쪽에 나무 딱 걸리네 딱 걸려 오 성공했어 오우 미션코스에 진앤물이 졸졸졸 흘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? 이거 성공이 가능할지 헐 수중전 되겠습니다 수중전 저체중우대 저체중우대 수중전 수중전 수중에 하 아무튼 헤맨집니다 왜 이렇게 헤매지나? 어이 됐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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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뒤가 아이씨 이은병 예 이은병이 자 마지막 뒤에 마지막 뒤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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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성공 성공 카메라야 가고 가 3부 이상 엠틱입니다 3부 이상 엠틱입니다 그리고 성공 성공! 자, 3보이상 엠티비입니다 넘어갔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 넘어갔구나 춰! 춰! 아이씨 시선 다진마늘 다진마늘 손이 손을 DEX 생긴 한 대 고기를 한 대 perdre 밥. 다진마늘 뼈가 일소리 , 뼈가 조금만 침착하면 되는거야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조금 더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걸려야 돼 아 걸려, 그렇지 아 이제 출발했어야지 그냥 바로 하면 되는구나 새로운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아니고 계단과 계단 사이입니다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점점 비끄러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! 샀어 아 안 이뻤어 다시 아니야 아니야 비와 비와 자! 안 돼 안 돼 안 닿기는 안 돼 칼이? 내가 잘못 안 돼 이라지까지 다 잠들어? 아지 이제